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만 하는 일반적인 유튜버랑 다르게 많이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3일이나 걸립니다. 주말 내내 해돋이도 보러 가지 못하고 연구를 좀 했고요. 제가 이런 형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좀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필기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생각날 때마다 써왔어요. 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를 예측하려면 퍼가 있어야 된다. 되게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로 인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거 셀트리온이 오늘 15%나 올랐지만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 주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아참 추천주 중에서 주산 로보틱스는 제가 다 외도를 했습니다. 전략 외도를 했고 한 38% 정도 수준이 나은 것 같고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전공정, 후공정을 나누어 봤을 때 실제로 나온 반도체를 검사, 검수, 내용을 검토하는 반도체 장비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리노공업을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 제가 목표 주가는 뒤에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업종이 뭐가 좋아질지를 봤더니 제가 외국인이고 제가 펀드 매니저라도 더 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냐 새로운 업종을 좀 찾아야 된다. 개인들이 이제 와서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반도체, HBM이나 등등에서 반도체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가져간다고 봐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 뭐냐 봤더니 글로벌리 제약 바이오 쪽이 우수해진다. 이유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다. 뒤에 쭉 설명드릴 텐데 특히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신약 개발하고 연구 개발비,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갈 때 한계 기업이 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당하거나 파산하거나 엄청 힘들게 버티거나 그러다가 빅파마들한테 다 인수합병이 되거나 이런 식이었죠. 기술 이전을 하거나 살아남은 공룡 바이오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죽어들대로 줄어드는 회사들은 망한 거죠. 그래서 더 큰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는 게 저 24년도의 큰 트렌드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결국 싼 주식을 찾는 거죠. 진짜 업종은 좋아질 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를 근거를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좋아질 것인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가격이 좋은가 보자 적정 가격을 구해드리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24년에 예측한 실적이고 단기순이익이고 808 그 다음에 24년에 단기순이익 1110으로 1110이라는 숫자를 잘 봐주세요. 늘어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LG전자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9만4천원에 9만4,5천원에 제가 멤버십을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3만원 VIP랑 50만원 카카오 VIP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조정이랑 실제로 매수매도 가격이랑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5만원을 드렸습니다. 매도 목표가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퍼가 이 목표가 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있어야 되고 주당순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당순이익은 딱 봐도 순이익을 나눈 거다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단기순이익은 여러분들 보시면 23년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놓고 보면 보통은 1, 2, 3분기는 분기별 실적은 3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다 결산일이다라고 한다면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즉 한 4월 15일 이전에는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해서 내 분기별 실적은 얼마다 라고 공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요. 그래서 보통 다 3월달 말쯤에 다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나와 있지만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을 혹은 단기순이익을 구하려고 보면 이게 확정이 안 된 거다 보니까 이것을 예측하는 게 결국에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인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상식이 좀 통하는 그런 선진 거래 시장이 되려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실적이고 나오든지 말든지 테마가 다 휩쓸어가 버리는 그런 시장이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투자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샜는데 그래서 이 분석을 한 가치로 보면 최초의 23년도의 단기순이익 전체는 18268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더해질 평균을 봤더니 1961일 것이다. 최초 예측과 차이가 조금 있긴 하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이가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역량인 거죠.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LG전자는 주식수를 봤을 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지고 합쳤더니 약 1억 8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것은 여기 EPS 단기순이익을 구할 때 주당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어렵지만 그냥 대충 느낌만 보세요. 그럼 EPS가 결국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11964이거든요. 그러면 주당순이익이 여기 구하는 공식이 결국에는 11964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6,600원을 벌어온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 거죠. 수정주가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워닝을 봤을 때 실제로 가격을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6,616원 그리고 1억 8천 원을 계산식에 넣어서 펄을 구하고 13.07의 펄을 결과적으로 EPS 주당순이익으로 곱했더니 8만 6천 원이 적정 주가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23년의 가격을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는 9만 4천 원입니다. 9만 4천 원 얼마나 더 저평가 되어있고 고평가 되어있냐를 23년 말 주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당순이익이 22년에 왜냐하면 주당순이익은 확정이 안 돼있다 보니까 여기 6,616원을 나눕니다. 그러면 퍼가 14배 정도로 약간은 고평가 되어있거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14배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22년 수익이 아닌 23년 예상된 수익을 바탕으로 1,9,6,2,1,0,0,0,0,0,0을 발행주의수로 나누면 23년에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주당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주당순이익 1만 850원에다가 퍼 14배를 곱하게 되면 주가는 15만 4천 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흐름만 보세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좀 가렸네요. 근데 제가 예측한 게 16만 원이잖아요. 15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5일 전에 나온 뉴스예요. 오늘로부터 그러면 그러면 올 영업이익이 4,569억으로 하향됐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7,300억이 나와야 되는데 목표 했던 7,350억보다 한 30% 까지면서 맞네. 30% 하락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 제가 예측한 거랑 똑같죠. 근데 14만 원으로 하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사실상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충 주가 흐름 보는 거 예측하는 거 아실 수 있겠나요? 실제로 셀트리온의 적정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퍼가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40배 정도 된다라는 거. LG전자하고는 다르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억 4,60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22년에 벌어들인 총 단기 순이익은 5378 지배주주 순이익과 똑같고 주당순이익은 여기 있죠. 지배주 순이익을 총 발행된 주시수로 나누었을 때 3677이다.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3677이다. 한 주당 3677원을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닝을 예측한 거를 보면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실제로 재문재패 결산 나온 거 1671 1509 221이고요. 4분기 예측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1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예측치는 7043입니다. 총 다 더했을 때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가 7043이라는 거고 최초에 예측했던 7021과는 약 20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대로 7043을 확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의 주당순이익은 7043을 총 발행주시수로 나누었을 경우에 약 한 주당 4811원 정도를 벌어들이겠구나 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주당순이익은 3677원 실제 주가는 16만원이었습니다. 퍼는 44배였고요. 23년을 예측해보면 퍼가 52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3년 말에 주가가 19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22년에 주당순이익으로 나누면 되겠죠.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었더니 52배가 되는 거고 52배를 실제로 23년에 벌어들일 가격 4111원을 곱하면 4111원에다가 52배를 곱하면 25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23년 말 기준으로는요. 23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22만원 정도 하니까 약간의 여력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24년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건 아주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퍼는 얼마나 예측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증권사 순이익은 아까 제가 111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 매출액이나 어떤 영업이익의 추이를 바탕으로 얼마를 벌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고 1110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1110이라고 두고 평균 퍼는 40배를 적용을 합니다. 보통 43배에서 48배 사이고 50배에서 40배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40배를 예측하게 되면 주의수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1억 4천주로 나누게 되면 주당 순이익은 7500원입니다. 그래서 40배를 7500원을 곱하게 되면 적정 주가는 약 30만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적정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23년 말 기준으로는 25만원 적정 주가는 현재로서 예측치는 3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언제 살 수 있냐 지금 제가 여기 추천드렸잖아요. 제 방송 보면 딱 여기입니다. 떨어졌을 때 이게 보시면 제 매매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아까 오파동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사라 그러면 못사는데 여기서 사라 그러면 사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절대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사고 싶다 난 사고 싶다 하시면 이게 꼭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지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지선 여기 지지선 떨어졌다가 이 세 개의 봉을 그리고 나서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항선 불변의 법칙 이 지지선 불변의 법칙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매매를 하냐 하면 이 지지선의 의미는 총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를 예로 들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보유하는 입장에서 떨어졌을 때 추매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관망하다가 여기 오면 다시 매수하고 싶은 사람 라는 사람 그래서 여기가 되게 여러 가지 전투를 막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갔다 라고 하면 이 모든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 심리를 잘 버텨내고 더 큰 발판을 마련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파동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12만 5천원이라고 치는 거죠. 12만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고 싶은 가격하고 14만원이라고 봤을 때 12만 5천원을 다섯 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15천원이잖아요. 차이가 고점과 지지선의 차이 다섯 등분을 해요. 왜냐하면 심리파동은 다섯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 호가당 3천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4만 3천원 14만원일 때 매수를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음 가격을 13만 7천원에다가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가격은 13만 4천원에다가 매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략 12만 5천원까지 평균가가 맞춰지게 되고 체결이 되면 이 두 호가의 중간이 될 거고요. 하나 더 체결이 되면 호가가 중간이 될 겁니다. 체결이 안 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 안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 체결이 될 거고요.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 다시 횡보를 한다. 그리고 또 지지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다섯 등분을 해서 마찬가지로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를 또 나누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왔으면 못 샀을 테니까 돈이 있을 거잖아요. 떨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떨어지면 내수당가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올라가면 못 샀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지지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또 노하우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되게 어려운 듯 하면서 단순하고 단순한 듯 하면서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3일 동안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잘 전달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파는 거를 그냥 아예 드리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저를 잘 이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